소스 소스 이거 하나 추가했네 맵소사 치킨 이거 소스 뭔데 이거 그리고 이거 양념소스 원래 이거 주는 거 근데 이거 비주얼 장난 아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거 봐 이거봐 아 이게 아 이거 그거다 완전 감자튀기 아 감자에다가 싼 거네 감자에다가 감자에다가 완전 이거 한 거네 덮은 거네 감자 냄새가 강하네 아 감자에다가 덮은 거네 그냥 음 감자에다가 그냥 덮었는데 잘 안 보이잖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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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이거 아 맵소스 여기에다가 한번 치고 볼게요 매운거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치고 먹어볼게 먹어봐요 먹지도 않고 여기가 나무가 안타 이씨 여기 다 놔줘 맛있어 먹어봤어요 먹어 affect 음 이 소시지 너무 맛있네 매콤하니 되게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니? 그래 잘 안먹어 아니야 맛없는거 맛없어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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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장에서 어떻게 해? 소스 매워 문장에서 어떻게 해? 문장에 있어 문장에 있어 맛있어? 응 맛있나? 아우 잘 먹었다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한번 먹어봐 그냥 먹어봐야지 처음에 왜? 맛을 느껴봐야지 처음에 맛있네 음 맛있네 맛있지? 응 소기는 촉촉하고 겉은 바삭 어 맛있어 어머니도 시킨좀 드세요 왜? 잘 먹었나? 맛있는데? 왔구만 너무 잘 드세요 아 뭐 이거 먹으면 드리면 나 자야 안 되려나 응 청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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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춘을 돌려다오 돌려다오 아 아 아 아 아 아 5 5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와 매콤함 살짝만 와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네 딱 섞어줘야 돼 뭘 다 섞어 왜 섞어 섞어야지 난 좀 맛있게 먹자 어 맛있네 아빠랑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린 맛있어 으 으 아 나중에 여기다가 당면 있잖아 엽떡이야 응 당면은 추가해서 먹어도 돼 엽떡 신메뉴 지거 응 신메뉴래 이게 어 원래 생조한 생소한 맛이 아니야 원래 맨날 먹었던 엽떡 맛이 아니야 진짜 이거 그거야 그냥 일반 떡볶이 있지 떡볶이에 로제 그 저기 파스타 크림이 들어간거야 이정 떡볶이 근데 진짜 똑같애 그 맛에 그냥 크림맛이 들어간거야 맛있어 먹어 많이 먹었어 이거 튀김 튀김가루에다가 원래 튀김가루 있지 떡볶이에서 묻혀봐 으응 아이씨 아까 불 나는데 아 ㅈㄴ 뜨겁네 튀김가루랑 떡볶이하고 같이 왜 먹어 너 떡볶이 좋아하냐 너 떡볶이 좋아하냐 으응 이거 이거 튀김가루 해서 먹어봐 왜 맛있다 그거 있잖아 튀김가루 하면 그거 뭐지 떡볶이 하면 떡볶이 하면 떡볶이 하면 튀김가루 그 묻힌 거 있잖아 그 똑같애 봐봐 봐봐 책임가루 뭐 이거 하나 다는거 아니 너 뭔데 1종 2종이요 2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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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종을 왜 딱 1종 따지 에잉 왜 그냥 딸도 2종 따지면 2종 못하고 1종 왜 그냥 2종 따면 좋지 1종 왜 나중에 다 딸도 아무 다리 올 수 없었잖아 아니 요즘엔 다 그거야 멋진데 있어 떡도 큰 차 못 몰아 큰 차는 왜 몰느냐고 아니 몰아 구인승차를 다 몰아 다 몰아 이거 큰 차 뭐냐고 2종 차는 차 그냥 딱 2종 차는 2종 차 다 오토로 다 있다니까 1종 차는 2종 차라고 2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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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종 2종 감사합니다.